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학교에 교회를 세웁니다. 우선 제가 저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라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때가 있고 또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이 제가 저를 소개하는 말인데 우선 제 이름이 본명이에요. 나도이 본명이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뭐 가명예명 아니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많이 놀림 받았어요. 뭐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도움이 안된다 놀림 받는 거 많이 고생했는데 요즘에 좋은 거는 제 이름이 페이스북에 저치면 저밖에 안나온다는 개이득이 있는데 네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 말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한 달 동안 갔다 왔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포항을 갔다 왔고 그 전에 여러 지역도 갔다 왔어요. 이게 저의 일상인데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저의 삶이고 저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 친구들 나이 때 꿈이었을까요? 비전이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의 고3 때 기도 제목은 제 성격 중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저 어릴 때 추억 때문에 그랬어요. 어릴 때 이런 학교가 있어요. 전주에 공립학교인데 저 어릴 때부터 이런 학교의 스쿨처치라 말하는 학교에 세워진 교회가 많았는데 우선 이 보이는 학교도 오래된 학교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게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다가 2007년, 2008년 넘어가면서 없어지는 과정 가운데 5년 전에 2012년도에 궁금했어요. 지금도 이런 모임들이 살아있나? 살아있다면 만나를 가고 싶다 해서 2012년 1월 달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2012년 9월 달에 처음으로 그 첫 학교를 가게 됐어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학교였고 제가 경기도 포천을 생각해봤을 때 군부대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낙후댕 동네, 또 멀리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한 1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었고 제가 가도대라고 물어봤을 때 와달라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갔을 때 원래 1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인데 외부 손님이 온다고 애들이 홍보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40명 이상이. 지하실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마커스도 아니고 제우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손님이 온다고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죠. 감동이고. 그래서 제가 매달마다 한 번씩 가면서 물어봤어요. 이 모임이 어떻게 생겼어? 했을 때 그때 리더였던 한 아이가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게 좀 생각보다 감동이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두 명의 남자애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틱장애가 생긴 남자아이랑 한 친구는 외모 컴플렉스와 자존감이 낮아있는 친구가 있었고 설로 몰랐던 여자아이가 총 3명이 점심 때 밥을 먹었으니까 산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다가 다이어트 겸 돌다가 어디서가 난 읽은 노래가 들리길래 내려가 봤더니 지하실에서 아까 말했던 남자 두 명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결국 함께 하게 되고 그게 이어진 모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쓰셨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난 아이들이 아니라 무시받고 천대받는 약간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쭉 이어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을 읽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게 제 마음에 참 꽂히는 한 문구였는데 그 이후에 감사하기도 저는 많은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전국에 중고등학교 몇 개인 줄 아세요? 5천 개가 좀 넘어요. 5천 개 넘는 학교들 가운데 스쿨 철치 세우겠다는 어떤 비전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냥 한 학교만 가게 해달라고. 안 되니까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다는 기도를 했을 따름인데 그 이후에 여러 지역들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중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해남 아세요? 땅끝 해남. 2015년도에 처음 갔어요. 10월에 연락이었어요. 해남 중학교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저 해남 중학교 누군데요? 왜? 저희가 9월에 스쿨 철치를 세웠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게. 너무 귀하다 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멀어서 오시기 힘들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 아니야. 나 9월 달에 울릉도도 갔다 오고 강진도 갔다 왔어. 해남은 멀지 않아. 했더니. 아 진짜요? 와주세요. 해가지고 누굴 만나러 갔다고요? 해남 중학생들 만나러 간다고 페북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전혀 의도치 않은 연락이 또 온 거예요. 누가? 해남고 애들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보이나 모르겠지만 교복 유분 애가 있어요. 이름이 태양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본명이 태양인데 이 아이가 지금은 누가 봐도 교회 오빠. 누가 봐도 그냥 착한 아이인데 불과 고1 때만 해도 아니었어요. 고1 때? 모태신앙은 맞았지만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애가 하는 말이 교회를 왜 다닐지 모르겠어서 사실 저는요. 고3 수능 끝나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랬던 아이였어요.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해남이 있는 깡패 쪽에서 스카우트 할 정도로 노는 아이였는데 애가 고2 때 교회에서 단기 성교를 따라갔다 온 거예요. 필리핀으로. 본인 의도는 갔다 와서 페북에 사진 올리겠다고. 그게 의도였는데 갔다가 의도치 않게 은혜 받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미쳤냐고 왜 그러냐고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모임까지 세워버린 거죠. 이런 스쿨처치를. 학교에 어떤 애들이 모이겠어요? 그런 애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노는 애들이. 학교에서 하는 말 적당히 모이라고 부담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모임이 됐는데 이걸 보고 같은 교회 다니는 후배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 이 형이 이런 형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본인 학교에 돌아가서 모임을 세웠어요. 해남 공고회. 지금 현재 해남 중학교 해남 고등학교 해남 공고회에 이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해남이 땅 끝은 맞죠. 옆에 섬이 있어요. 완도. 거기도 세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해남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남의. 남에도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런 만남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아이들 만날 때마다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그럴 수 있는 아이들 원래 리더십이 있고 원래 잘난 아이들만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아이들이 이런 역사 가운데 반응하는 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시구나 느낄 때가 많아요.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간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위라는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결할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결할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라 하시나니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한테 보낸 편지예요. 옛날 얘기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이런 식으로 한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학교 현장 가운데 누가 볼 때 부끄럽고 내성적이고 그럴 수 없는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반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5천 개 넘는 학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수급 조치가 세워진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 조사해봤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 300개가 넘어요. 기본. 근데 이게 저한테 모든 정보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500개 이상 많게는 1천 개 가까이가 이 전국에 학교들 가운데 존재하는 걸 느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과거에 10년 전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 말을 하는데 과연 요즘 애들 가운데 이런 애들이 있을까? 이렇게 어떤 믿음의 도전 반응한 애들이 있을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신기하게 반응하면서 학교 현장 속에서 때로는 무시받고 천대받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이돌 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저 어릴 때 사진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엄청 이제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내성적이었고 외모 컴플렉스도 많았고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어떤 원고를 갖고서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보면은 고3 때 하나님의 불신을 받았어요. 내가 널 쓰기 원한다고 반응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어떤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한테 용기를 주는 한 문구를 보게 됐어요. 바로 이런 문구였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곳은 그 사람이 그럴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곳은 그 사람이 그럴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이 말이 제 안에 꽂혔어요. 아 그렇구나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그런 모습인 걸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건데 이건 나를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그럴만한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구나 하는 게 와닿았거든요. 동일하게 이건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가운데 내가 널 부르는데 네가 그럴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갈 거야. 약속하시는 그분의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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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